책 읽는 거 좋아해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작가 역행자 소개해드릴게요. 시간 운명 자유로운 삶 원하면 그러면 읽어야지 네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. 하루요? 딱 두 시간만 집중을 한번 해봐봐. 당신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?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집고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살고 싶으면 그냥 둬. 잃지도 마. 피가 무슨 얘기야, 나 혼자서.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.